주연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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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지수신 주님 찬송하시다 주 앞에 부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담아요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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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지수신 주님 찬송하시다 내 죄를 지수신 주님 찬송하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예제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주의 십자가 본열로 되시숨 받기를 원하네 예제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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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양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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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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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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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경찰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과 행복이 있는 행복 콘서트 진행을 맡은 임금승 권사입니다 새일도 시작인가 했는데 달력이 1월달 달력을 아침에 뜯고 왔습니다 벌써 2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달에도 하나님과 정말로 축복과 은혜 속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2월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 콘서트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우리 안산 동산교회 이시향 성도님이십니다 지금은 가수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목은 울지 않을게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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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모르고 살아오면서 이 마음이 아팠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포열로 내 마음 상처를 씻어주셨으니 울지 않을게요 울지 않을게요 주님 사랑 알았으니까 울지 않을게요 울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모르고 살아오면서 이 마음이 아팠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포열로 내 마음 상처를 씻어주셨으니 울지 않을게요 울지 않을게요 울지 않을게요 울지 않을게요 울지 않을게요 주님 사랑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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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시 한번 큰 박수 고맙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울지 않을게요 정말로 정말 귀한 찬송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번 순서는요 일본에서 성교하시고 계시는 김보미 성교사님은 극동방송경연대회에서 10회 때 장녀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또 성시로 10편 21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편 22편 10편 22편 영화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려라 왕이 주의 힘으로 말려라 왕이 주의 힘으로 말려라 왕이 주의 힘으로 말려라 진보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나마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구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로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부모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신 아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꼭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며 존귀와 위협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손에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고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웃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호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야려 하여 운모를 보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시위를 다시 또 이렇게 정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큰 박수 한번 올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국제성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고요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찬양 음반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려고 하는 애를 쓰시며 간증도 하러 다니시고 이럴 수 있는 우리 성교사님 김학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찬양은 신경인데요 거듭이다 o 텅 구르 겨 söylen va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를 기억하라 쉬는 대로 거두리라 해는 그 아픔이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의 말씀 기억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의 것을 심었으며 영생을 거두리니 그 어둠게 벗은 사망이 그 영에 벗은 생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를 기억하라 쉬는 대로 거두리라 쉬는 대로 거두리라 해는 대로 거두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쉬는 대로 거두리라 쉬는 대로 거두리라 쉬는 대로 거두리라 해는 대로 거두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쉬는 대로 거두리라 쉬는 대로 거두리라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듯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좋은 시를 싣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예수원 교회의 주영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요한 1서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부하신 뜻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66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66건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번 구약, 27번 신약이죠. 장수로 보면 1189장, 절수로 보면 31100절이 됩니다. 이 방대한 내용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나와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범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께서 나타내셨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구약과 신약에서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런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낳는데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혼세를 특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그의 생명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첫째로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그 몸을 직접 기생재물로 속재물로 들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업물로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써 그 피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되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왕권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보혜사로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살리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참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이어가며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숙제 사역을 이루시고 왕으로서 성령 사역을 이루시고 선지자로서 말씀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13절 말씀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말 번역이 그냥 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오로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태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출생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육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십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비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혀 비유가 아닙니다. 성에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결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죽음이 가르쳐도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이 고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 놓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권이에요. 남을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났죠. 하나님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단어가 하려고 보니까 휘어대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로 보면 아들 삼기 아들 자격을 얻게 하기 뭐 이런 뜻이에요. 글자로 보면 양자라는 말이 맞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양자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 수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미국에 입양 가면 양자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부모의 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피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번역을 그대로 믿고 양자인 줄 알아요. 양자면 아버지 뜻을 안 바랍니다. 아버지 피를 안 받은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 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양자의 권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가 감히 성경을 잘못 번역됐다고 얘기하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갈라디아 4장 5절 또 같은 퓨어디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는 양자라는 말을 안 썼어요. 아들 삼께라고 썼습니다. 성령으로 된다고 그런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대 영의 아버지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명호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요? 너나 끝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 신약의 유명한 인물들 허물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천국문이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회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속죄한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충만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된 존재예요. 사람은 그 속에 죄의 분동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을 얼마 사지 못하고 아무리 백세시대로 하지만 얼마 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속에 이 땅에 아무리 험한 죄악 세상이라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고가 생겨요. 하재 사고도 생기고 폐 사고도 생기고 비행기 사고도 생기고 산업자 사고도 생기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면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용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못 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며 살 때 이 세상의 끝까지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절 설명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기시록 3장 20절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품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받았으니 정말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조금 전에 성시하셨던 일본 선교사님입니다. 김보미 선교사님은 찬양 음반도 내셨더라고요.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양은 처서를 예배하리라.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성령님의 독심에 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그 끝까지 내icon은 내가 너를 위하여 처설을 예배하리라. 다소노비를 위하여 저소를 인비하느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을 위하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를 영정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정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남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날에는 나를 부리라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내 안에 거갈 것이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정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정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정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일본까지 가셔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성교사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큰 박수 이번에는 안산교회 이상은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드릴 텐데 저와 장미꽃 위에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때 많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장미꽃 위에 찬양 저장미꽃 위에 찬양 아직 맺혀 있는 데에 그들받을 돌리는 그 음성 풍요가 그 음성 풍요가 자원으로 alla ja 음성 풍요가 요거 나를 지인고 유선부샷.... 기온 확인이 우리 사랑하는 이 띄우 얻은 오 수 정 하나 흩어만 주의 음성 울던 채도 당장해하며 내게 들여 주의 음성에 밝힐 예제 행제라다 충분한 마음과 동의를 하면서 남짓도 상하셨네 우리 사랑하는 기쁨 다른 사람이 없도록 남짓도록 공사를 주와 함께 있으며 아네 괴로운 세상에 달리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시니까 충분한 사과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상하셨네 우리 사랑하는 기쁨을 할 사람 없도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아까 이어서 이시양 가수님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내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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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과 만난 내 맘은 아직도 청춘이구나 영원한 사랑 주님과 남주 내 행복의 샘으로 나의 맘을 받아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님의 사랑 성령의 길은 부셔 깊어만 가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주님께서 내 사랑 받아주셨네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된 사랑 해적 우는 놈처럼 아름다운 사랑 주님과 만난 내 맘은 아직도 청춘이구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주님과 남주 내 행복의 샘으로 나의 맘을 받아주신 당신을 사랑 영원한 사랑 영광의 주님의 사랑 영광의 주님의 사랑 성령의 길은 부셔 깊고만 가는 주님의 사랑 중년의 사랑 영원한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다 주님의 사랑 받고 정말로 우리 신명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벌써 시간이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네요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리 출연진들 다 올라오셔서 마지막 찬양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 콘서트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만나요 건강한 모습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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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버려 부어린 양의 내부 비장한 그로라 눈보다 너비게 밝힌 꽃 오 여름여 주의 버려 부정할 고행권 밝히시니 단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버려 명렬이 또다 주의 기름이로 주의 버려 부어린 양의 내부 비장한 그로라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오 여름여 주의 버려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버려 주의 버려 부어린 양의 내부 비장한 그로라 주의 버려 부어린 양의 내부 비장한 그로라 주의 버려 부어린 양의 내부 비장한 그로라 차고다운 양의 기름이